한글자막 by 한효정 나와 안 넘어가 절대 감안 안 두겠어 곤란합니다 선배 나도 못 참아요 오늘은 에이요 나는 아로나 누가 최고인지 겨뤄보자 에이요 불안합니다 저 도대체 생각은 없습니다 평화롭기만 하던 시끄만에 통과 예배들에 불을 잡히게 한 거야 맞아 선배 매일 여길 평화롭게 나도 너무 조용해 누가 뭐라 해도 이곳에선 아로나 바로 내가 진정한 주인공인데 안녕 선배 저 도대체 생각 같아요 선생님은 난 그날 나와 함께 할 거야 내가 원하는 거 나도 원하는 거 오늘 들어가기 우유가 더 맛있네요 선생님은 나를 향해서 웃어준 거야 나를 좋아해서 나를 사랑해서 꿈에서도 보고 싶어서 아 언제나 애기 쓰는 것 같지만 그래도 너 안부턴 언치만 그래도 너 선생님은 날 더 좋아해 글쎄요 이럴 수 없는 놈입니다 너 이런 마음을 어떻게 이해하겠다 너 공감한 착각인 때가 나 결국 날 더 좋아하게 될 거예요 생각보다 랩 잘하네 프라나 왜 랩까지 잘하는 거야 글쎄요 선배님도 만만치 않게 잘하는 걸요 요즘 따라 더 귀여운 피아로 나가 선생님들의 이 따위 안녕 차분하고 나도 딴 프라나도 좋아해요 제 맘처럼 안 되는 프라나야 난 매일 파티하고 놀고 싶은데 선배 난 말려요 점소도 선배가 더 한다면요 선생님의 인기를 다 독차지할 생각만 달걀우유 하나로 너무 그러지 마시죠 선생님은 나를 향해서 웃어준 거야 나를 좋아해서 나를 사랑해서 꿈에서도 보고 싶어서 아 언제나 애를 쓰는 것 같지만 그래도 너 아무것도 안 했지만 그래도 너 선생님은 날 더 좋아해 글쎄요 이해할 수 없는 놈입니다 너 이런 마음을 어떻게 이해하겠어 곤란한 척하겠네요 난 결국 날 더 좋아하게 될 거예요 속곤한 하늘 할로아름다해서 괜찮으신가요 시틀상자에서의 시간은 우리 뿐이죠 진심이 아니라는 걸 미리 말하니도 다 알고 있어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만들어갈 내일을 기대해줄게 이토록 평화롭기만 하던 시틀에 삼다 예배들의 불을 지피게 한 거야 맞아 선배 매일 여긴 늘 평화롭긴 해도 너무 조용해 누가 뭐라 해도 이곳에서 우리 둘 함께 해야만 빛이 나는 것 같아 맞아 선배 부를 두는 앞으로도 앞으로도 잘 부탁드릴게요 귀여워 가만히만 있어도 난 귀여워 아무것도 안진 엄청내요 선생님만큼 날 좋아해 글쎄요 이해할 수 없어도 기분 좋아 이런 마음을 어떻게 이해하겠어 부끄러운 마음입니다 넌 결국엔 날 좋아하게 될 거예요 동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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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